안녕하세요. 유감독의 문화극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 저는 2020년의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면서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IMF 때 근무호기 운동을 할 때는 장롱 속에 보관해놨던 소중했던 사연있는 금부치를 선뜻 내놓아서 외환위기를 극복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 때는 어땠습니까? 전 국민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티셔츠 한 장을 들고 바위에 묻은 기름대를 닦으면서 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악몽 같은 2020년 세계적인 전염병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를 철저히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국민입니다. 올 한해는 코로나 극복의 해로 삼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 긴 터널을 빠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소중해진 자연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 마음껏 어울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작품은 독담을 대신해서 구상시인의 산문선집 중 한촛불이라도 켜는 것이라는 작품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한촛불이라도 켜는 것이, 한촛불이라도 켜는 것이 어둡다고 불평하기보다 낫다. 이 글은 미국의 여류작가 펄벅 여사가 1960년 서울에 왔을 때 공초 오상순 선생을 명동 청동다방으로 찾아와서 그 유명한 사인북에다 써놓은 중국 격언이다. 공초 선생은 알려진 대로 이 땅 신시의 선구자 중 한 분일 뿐 아니라 현대한국이 낳은 현자로 그는 만년에 교회도 사찰도 아니고 교실도 강단도 아닌 다방에서 젊은이들에게 선문답하듯 인생의 제일의적 물음을 아주 자연스럽게 묻게 하고 계셨다. 이런 선생을 접하고 펄벅 여사도 크게 감격하여 저런 격언을 써 남겼던 것이다. 그야 어쨌건 오늘날 우리는 흔히 자기가 정당하고 진실하게 못 사는 것은 세상이 틀려먹었기 때문이오. 특히 자신의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훌륭한 뜻을 펴지 못한 것은 세상이 되먹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괴탄한다. 그리고 세상과 남을 맹렬히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을 일삼는다. 그러나 좀더 냉철히 자기를 객관화해서 살펴볼 때 자신의 삶의 부실이나 그 암울은 자신의 의지 나약에서 오고 자기 능력의 침체나 지향의 좌절은 자신의 나태나 결함에서 초래하고 있음을 깨우치게 된다. 물론 나도 오늘의 우리 사회가 지니는 모순이나 부조례를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니고 있는 능력의 최선을 발휘하여 지니 말고 한 촛불이라도 스스로가 켜고 밝히기를 함께 다짐해 보려는 것이다. 음악 아멘